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루가 잉카 제국이 있었던 나라 감자가 처음 시작됐던 땅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페루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남아메리카의 서부에 위치한 페루는 많은 나라와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부근 바다에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지요 페루의 땅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2배 남미에서는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페루 지형을 크게 열대우림, 산맥, 해안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서도 열대우림이 가장 크죠 페루의 인구는 약 3200만명이고요 그 중 30% 이상이 수도 리마에 살고 4% 정도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곳 쿠스코에 산답니다 페루 사람들은 다른 남미나라와 같이 스페인 식민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카톨릭교를 믿고 있어요 페루의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요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토착어인 깨추아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푸노 같은 남쪽 지역에는 아이마라어도 사용하고 열대우림에서는 여러 부족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페루 음식은 페루 전통 음식에 식민지 시대 때 스페인 문화와 이슬람 영향이 들어오고 그들이 데려온 아프리카노예 그리고 19세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의 요리법이 합쳐진 건데요 정말 온 세계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다양한 기호와 지리 덕에 식재료가 정말 풍부해서 페루 미식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답니다 실제로도 매년 세계 톱 50 레스토랑에 꼭 두세 개씩 순위가 들어가고요 피르힐리오 마르티네스, 가스통 아쿠리오 같은 세계적인 셰프도 유명하죠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페루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자, 해안을 대표하는 음식 세비치입니다 흰살 생선을 라임즙과 양파에 절인 후에 먹는 음식 시큼한 게 더운 날에 먹으면 꿀맛입니다 또 해안 북쪽은 새끼 염소 요리가 명물인데요 그 중에 세꼬데 까브리토 가시게 되면 꼭 경험해 보세요 페루의 산악 지역은 감자 종류만 4천 가지가 넘을 만큼 그 다양성으로 유명하답니다 파차망카라고 뜨겁게 달군 돌로 요리한 음식인데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누에콩, 그리고 소스에 절인 고기가 들어가고 새해나 큰 잔치가 있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 옥수수로 만든 우미따나, 옥수수, 손해장, 그리고 양고기가 들어간 깔도돼 못돼도 추천해 드려요 아마존 강이 있는 열대우림 지역은 다양한 과일, 특이한 생물로 요리한 음식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강황가루로 요리한 쌀밥, 계란, 암탉고기를 바나나잎에 사서 찐 호와네가 대표적 음식이고요 5미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 빠이체를 요리한 음식도 유명하죠 그럼 페루에서 어디를 여행할까요? 쿠스코, 명실상부 최고의 여행지죠 세상의 배꼽이란 뜻을 가진 쿠스코는 1200년부터 1532년 스페인에서 개척자가 올 때까지 잉카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쿠스코에 가시면 잉카제국의 요새였던 삭사이와만도 들리시고 친체로 모라이, 살리나레스, 우르밤바, 오양따이단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성스러운 계곡 투어를 할 수도 있고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쭈픽추는 꼭 들리시겠죠? 늙은 산봉울이라는 뜻의 마쭈픽추는 잉카초대왕제 빠차쿠떼의 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 종교신전이었다는 설과 군사적 요새였다는 설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잉카인들의 석조기술은 대단했다는 것과 자연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지개산도 있죠 여러가지 색의 퇴적물이 세월이 흘러 산이 되어서 이런 여러가지 색깔을 띠게 되었다고 해요 페루 남쪽에 있는 푸노는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경지대를 흐르고 항해 가능한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라고 해요 토토라라는 갈대를 엮어 만든 인공섬 우로스도 유명하고요 지금까지도 잉카 전통 방식으로 직무를 짜내는 타킬레 섬에서 넓은 티티카카 호수를 바라보며 점심으로 생선요리 뜨루차를 먹으면 크... 세상 좋다 입니다 특히 깨추와 아이마라 원주민이 많은 푸노에서는 매년 2월 초 아주 큰 민속춤 축제가 열리니 참고하세요 만우 국립공원은 저지대 우린부터 구름숲 해발 4000미터가 넘는 안데스 초원까지 다양한 생태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식물 동물이 살고 있고요 특히 850종이 넘는 조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만우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는 클레이릭스라는 붉은 암벽에서 만나는 마코 앤모세입니다 그리고 페로의 국조인 바위새도 보고 자이언트 수달도 만날 수 있어요 화산에 둘러싸여 있는 흰색의 도시 아래기판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시아라는 흰색 화산암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페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많은 아래기파 사람들은 사실 페로에서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아래기파의 아르마스 광장은 페로에서도 가장 세련된 광장으로 유명하고요 1580년에 지어진 산타 카탈리나 수도원도 들려 보시고 밤에는 루프탑바에서 야경을 볼 수 있어요 흰색 화산암, 시아르, 채석장을 둘러보는 루타 대 시아르 투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콜카캐년에서 남미의 상징과도 같은 새 콘도르를 보는 것이죠 콜카캐년은 그 깊이가 4,000m가 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협곡입니다 워라스 와스카란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 트레킹의 꽃이죠 당일치기로 육구호수, 파론호수, 파스토로리 빙하를 보러 갔다 오실 수 있고요 3박 4일 코스인 산타크루즈 트레킹이 유명하답니다 샌드보딩 타보셨나요? 아직 못 타보셨다면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로 이카에 갔다 오시는 건 어떠세요? 와카치나 오아시스가 있는 이카 사막에서 버기카랑 보드샌딩을 타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나스카 지상화를 볼 수 있는 나스카와 피스코 투어를 할 수 있는 피스코도 있답니다 이상 페루 여행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